엄마 쳐다봐봐 앞머리 좀 제끼고 새로 장만한 토스터와 주전자와 새로 꾸민 물꽂이 어우 달아 너무 달다 달아? 그냥 봐 달아? 달아? 포도가? 그러니까 포도지 되게 달아 그러니까 포도지 안 달면 포도냐? 포도당 포도당 포도당이 뭔지 알아? 아니 포도에 들어있는 당이 바로 포도당이야 오늘 밥 자다러 먹었어? 저녁 먹을려고 점심은? 점심 먹었지 점심 먹었어? 그래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어 밖에 나가서? 돈까스 시켜가지고 먹었어 시켜 먹었어? 엄마 카톡 보내준거 봤나? 카톡? 몇시? 포도당 그 저기 실내 가자리에 다가구 실내에 부동산에서 찍었더라고 살살 보여주면서 소개를 하는 실내가 있던데요 한번 봐봐 왜 계속 찍어? 그래 끊자 조금만 더